저희 설교하는 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지금 노력하는 것은 성경 읽기에서 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저희가 지하교회 시리즈가 세 가지 책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세 번째 책에서 나옵니다. 성경 읽기에 대한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구절, 성경 구절에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, 행동,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. 설교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,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. 항상 우리가 불행히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성경 읽는 사람이 우리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특별한 구절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요. 이 사람처럼 되어라,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. 그리고 이 인물처럼 되지 말아라, 성경 속에서. 그래서 베드로처럼,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되어야 된다, 생각하고요. 그리고 사울처럼 우리가 모방을 하면 안 된다, 이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라는 그런 설교를 봐도 그렇고요. 그리고 우리 아이들마저도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그 인물이 되길 원해요. 성경 속에 에스터같이 되고 싶으니까 아, 이름을 에스터라고 지어요. 아, 여러분들이 이름이 에스터면 굉장히 미안해요. 아, 나쁜 건 아니지만 아,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대로 이렇게 가려고 한 것이 아, 다시 해주세요. 아, 그런 뭐, 어떤 사람, 인물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성경에서는. Because the problem is, that's a very human-centered approach, right? We're studying the Bible, but we're focused on human beings.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.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룰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.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